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프로쇼 파일이고요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것과 약간 비슷한데 백그라운드와 배경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프로쇼 플라워 웨딩 앨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걸어드린 링크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프로쇼 플라워 웨딩 포토 앨범이라고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 저장을 해 두시고 이 압축된 폴더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창이 조그맣게 뜨시면 여기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러시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오픈시켜 주시면 됩니다 폴더를 오픈시켜 주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지금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러쉬 메모리지 웨딩 포토 앨범 시음사라고 써 있습니다 얘를 브러쉬 아이콘 보이시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임포트 되는 동안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아트스쿨 이미지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쁜 이미지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1번 슬라이드가 아니고 2번 슬라이드죠 1번 슬라이드는 그냥 오픈 오픈 슬라이드입니다 빈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2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슬라이드 옵션 창을 이렇게 오픈시켜 주시고 조금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옮기셔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다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오픈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리스트라고 있죠 파일리스트 여기 보시면 구분선이 있습니다 구분선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상하로 마우스가 변합니다 그러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장해두는 이미지로 이렇게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에 있는 거고 여기는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D드라이브 하드디스크가 요즘에는 기본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드가 두 개가 달려있는 게 있고 하드 하나로 해서 파티션만 두 개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D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딩 이미지로 했습니다 전에 강제할 때마다 똑같은 이미지를 써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미지가 워낙 없다고 보니까 여기 있는 웨딩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웨딩 아니라도 다른 이미지 넣으셔도 됩니다 강의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왼쪽 봐서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룹해서 여기 영상하트스쿨 이미지 1번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지금 한쪽으로 우측으로 좀 좌측으로 좀 쏠렸죠 그러실 때는 정지를 시켜놓으시고 얘를 항상 위치를 옮기실 때는 여기나 여기에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네 번째 이펙트라고 써져 있는 거죠 네 번째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옮기시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 계시죠? 그러면은 네 번째에서 해서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옮겼어요 옮겼으면은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죠 1번에서 옮겼기 때문에 1번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1번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창이 뜨시면은 여기 써져 있습니다 네 카피 투 넥스트 키프레임이라고 써져 있어요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있던 2번 숫자가 사라졌죠 그러면 1번 하나로 해서 영상이 그대로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고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겼어요 1번을 놓고 옮겼죠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놓고 했으니까 방금같이 1번을 놓고 했으니까 1번에다 대고 넥스트 키프레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옮겼어요 2번을 놓고 2번에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미지를 이미지를 시켰는데 1번에다 대시고 넥스트 키프레임 누르면 안됩니다 그러면 1번으로 다시 가버려요 볼게요 지금 현재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1번에다 대시고 키프레임을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다시 1번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1번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내렸기 때문에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을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옮겼어요 그럼 2번을 클릭해주시고 2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창이 뜨시면은 여기 키프레임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2번 쪽으로 1번이 사라지면서 2번 쪽으로 옵니다 네 그러면 1번 눌러도 되고 2번 눌러도 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지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되고 이미지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1번에서 2번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고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1번 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1번을 클릭하고 이동을 시켰으면 2번에다가 아 2번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을 시켰으면 2번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키프레임 눌러줘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가 고정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신 다음에 액션을 좀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좀 돌려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돌리신 다음에 조금 살짝 늘릴게요 이미지를 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면은 회전이 되면서 점점 줌인이 되겠죠 요 이미지 이미지가 인물 이미지가 점점 줌인이 되죠 커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액션을 줘가면서 만드셔도 됩니다 네 그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 있는 타임 슬라이드 1분과 2번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미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 끌어다가 여기다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미지가 지금 약간 우측으로 쏠렸어요 안 그러시면 여기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롭 크롭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신 다음에 인물이 중앙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들어와셨죠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네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2번을 클릭합니다 왼쪽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2번을 클릭해서 액션을 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약간 돌아가게 움직이게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인물 이미지가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4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어차피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여기도 지금 동일한 이미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잃은 이미지들은 크롭을 이용해서 잘라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보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약간의 빨리 하고 싶을 때는요 크롭을 눌러주시면 그게 제일 빠릅니다 크롭에서 이미지만 이렇게 잘라신 다음에 적당히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중앙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면 얘를 여기 네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2번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네 지금 돌아가져 있죠 여기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져 있죠 그러면은 액션을 줬다는 거요 그죠 반대로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주셔도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파티클 소스 파티클 소스도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밑에서 옵션 창이 있죠 여기 많은 옵션 창들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번에 선명도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색상 여기는 이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펙트 비퍼 애프터 보시면은 색상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밝다 싶으시면은 밝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채도 색상 농도입니다 농도 흑배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맞춰서 하실 수가 있겠죠 플레이시께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네 아주 이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여기 웨딩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만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가 지금 한쪽으로 많이 쏠렸지만 이 인물을 중앙에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위에 있는 이게 마스크예요 마스크 위에 이 이미지가 여기만 그래서 별모형화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옮기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했을 때는 이렇게 옮기셨을 때는 항상 1번으로 놓고 옮겼죠 그러면은 1번을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해서 키프레임 네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하실 방법은 크롭 크롭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미지가 원래 처음에 중심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여기에서 액션을 줬을 때 이미지가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옮겨놔서 그렇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얘도 이미지를 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상관없습니다 1번을 클릭하거나 2번을 클릭하거나 돌려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동을 했을 때는 안됩니다 좌우 상하 이동을 했을 때는 항상 클릭하고 움직였던 그 부분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키프레임을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말 안 드리겠습니다 자꾸 너무 오래 하면 헷갈립니다 또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6번 슬라이드입니다 여기도 이미지 끌어다가 놔두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액션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설정 다 돼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여기 있는 이 꽃도 색상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색상이 꽃 색상이 이 색상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잘 안보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랜덤으로 감으로 잡고 색상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압니다 네 색상이 좀 바뀌었죠 아까보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해서 색상을 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옮겨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바꿔줬죠 이 색상 바꾸는 거 컬러 바꾸는 거 파티클 소스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이 이미지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미지가 약간 단 한쪽으로 썰렸죠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지금 현재는 1번으로 해서 이미지로 옮겼죠 그러면 1번에 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키프레임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미지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살짝 돌려줄게요 네 액션을 좀 주는 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네 조금씩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회전은 여기입니다 회전이 나와 있죠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돌리는 회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면 얘를 0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누르고 회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번 하고 회전을 이렇게 마우스 끝부분에 갖다 대시면 사각 부분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둥그렇게 말리죠 그러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7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이미지가 안 맞았으면 위치를 맞춰주시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냥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2번을 클릭하고 옮겼기 때문에 2번에다가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창이 뜨시면 여기 키프레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2번에 고정이 되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인물이 중앙으로 오게 됐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눌러서 지금 1번과 2번이 움직이는 게 똑같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주면 중심점이 여기기 때문에 이미지가 밑에는 잘립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주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하지만 이미지가 잘리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미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 마스크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로 해서 여기 9번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미지 이렇게 조금 옮겨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액션을 자 이렇게 놔서 키프레임을 주고요 2번에가 액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어 이미지를 이렇게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넥스트 키프레임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회전이 죽어요 네 안 돌아갑니다 이미지가 액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0점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회전을 보시고 자 멈춰졌죠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지는데 그러면 여기 회전에서 로테이션에서 0을 주시면 됩니다 0을 주시고 넥스트 키프레임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신 다음에 1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1번에서 일단 이미지 위치를 먼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파일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에다 인물을 맞춰주신 다음에 키프레임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2번을 클릭해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쪽으로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인물도 위치가 정확히 맞고 액션이 이렇게 해서 약간 인물 이미지가 회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좀 회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리고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옮겨주신 다음에 옮겨서가 넥스트 키프레임 누르실 때도 했으면 1번과 2번이 동일해져 버립니다 회전이 안 돼요 그러실 때는 2번 누르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넥스트 키프레임 누르시면 무조건 초기화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동일해져요 1번과 2번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물 위치를 중앙에 맞춰 놓으시고 2번 누르시고 회전을 주시든지 그렇게 액션을 주셔야지만 자연스럽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넥스트 키프레임 누르시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어서 그러니까 막 말이 흔나오는 넥스트 키프레임 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놓고도 아차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해주니까 아주 좋죠 보기가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백그라운드는 계속 똑같은 이미지로 색상으로 해서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고 영상 만드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파테클 소스 제가 반짝이를 이미적으로 넣습니다 여러분들 물방울 소스 가지고 계시죠 전에 제가 몇 번 몇 번이 아니고 많이 올려드렸죠 물방울 소스 물방울 소스로 넣어도 이쁩니다 물방울 소스도 물방울 소스 채 없는데요 그러면은 안 돼요 제 영상을 5개 이상 만드셨던 분들은 무조건 이 파테클 소스 들어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찾아보셔도 되고요 찾았을 때 도저히 못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물방울 소스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 링크도 걸려있을 건데요 그 전에 작가님께서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올려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문이방인가 확실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다시 올려드리면 됩니다 기억 안나면 그냥 바로 다시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저기 막 또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네 여기저 물방울 소스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내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도 이쁩니다 자연스럽고 네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움직이죠 요 소스는 옛날에 스위시맥스에서 영상 만들면서 썼던 소스들을 프로그램 자체에 사라지기 전에 제가 미리 몇 개 만들어놨어요 물결판하고 요거 물방울하고 별 반짝이하고 만들어놨던 게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10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10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계속 이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만 귀찮으시면 이미지 교체해 주시고 1번이나 2번 간단하게 1번이나 2번 눌러주시고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플레이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되실 거예요 만들기 귀찮으시면 여기저기 수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만 교체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트랜지션도 제가 이미적으로 다 넣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쁜 트랜지션 가지고 계시면 이쁜 트랜지션으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트랜지션도 그냥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낮으로는 낚시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어쩔 때는 또 덥고 시골에는 또 피가 크다 그럽니다 꽃들이 우물튀기 시작했는데 꽃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밤되면 영하로 떨어지니까 꽃잎들이 죽는다 그래요 피기도 전에 얼어서 죽는다 그래요 추워 놓으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좌 보시니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영상 없이 강상 없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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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